수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벌써 101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한파여서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소소하게 이렇게 아이들 장갑이랑 머플러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목도리랑 장갑 좀 나눠주고요 떡볶이랑 오뎅탕이랑 만들어서 나눔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넣고 끓여가지고 시원할겁니다 물을 넣고 끓여가지고 시원할겁니다 물을 넣고 끓여가지고 시원할겁니다 Cowboy 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야 예뻐.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간식이랑 목걸이랑 장갑을 사가지고 왔어. 마스크랑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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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. 귀엽다. 너무 귀여워.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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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